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 사건,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 마태 21장 11절부터 13절, 노가복음 19장 45절에서 46절,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부터 22절까지 나오는데 일단 공간복음하고 요한복음하고 딱 봤을 때 좀 차이가 나는 게 있죠? 일단 요한복음은 예수님 사역의 첫 부분에서 이게 성전정화가 나와요. 그죠? 2장에 나오니까. 근데 이제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 사역의 맨 마지막, 맨 마지막. 그래서 이제 만약 요한복음이 없었으면 예수님의 사역이 그냥 1년으로 그냥 딱 끝나버려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게 한 3번 정도 나와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 사역이 한 3년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거든요. 자, 마가복음은 마태나 누가나 마가는 공통점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마가가 가지고 있는 거를 마태가 누가라고 해서 뺀 부분이 있어요. 혹시 그게 뭔지 아시겠어요? 네,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마가복음은 12장 16절 성전 뚫을 가로질러 물건 나눌 금화하셨다. 이거를 다 뺐죠. 이거는 성전 뚫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눌 금화하였다. 이거를, 이거는 이제 마태에도 안 나오고 누가에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유한에도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공간복음 연구할 때 여러분들 책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마가복음의 우선성을 근거로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마가복음의 우선성에 반대해서 파일머나 몇몇 학자들이 마태복음의 우선성을 얘기하는 학자들이 아직도 있어요. 몇몇. 근데 전통적으로는 우리가 교회 역사에서는 마태가 제일 먼저 기록되었다고 우리는 배워왔어요. 그러니까 교회 전승에서, 교회 역사에서는 18세 역사의 평이 있기 전까지는 마태복음의 제물이 기록되었다. 왜냐하면 이제 마태복음이 맨 처음 나오잖아요. 그죠? 그 저기 뭐야 또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도 나오고 근데 이제 우리 역사의 평의 2문서설 또는 4문서설을 근거로 해서 봤을 때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됐다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 공간보호소 연구를 쓴 리차드 키트인가요? 이 사람은 이제 마가복음에 나와있는 내용이 한 77%는 마태에 나온다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 나온 내용이 한 60% 정도는 누가복음에 나온다. 뭐 그런 얘기. 저는 한 80% 정도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의 어떤 신학 자체가 좀 더 이렇게 가공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많아요. 가공되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나 아니면 제자들의 그 모습을 그냥 약적과 자점을 있는 그대로 그냥 딱 기록을 해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야구부와 요한이 예수님께 황당한 얘기를 황당한 욕을 한다던가 이런 것도 그냥 그대로 예수님이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 그죠? 그 다음에 뭐 배고프시고 그 다음에 엘리엘리 라막스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이렇게 기록을 해요. 반면에 마태나 누가 요한으로 갈수록 그런 모습은 점점 더 삭제되고 또 변화되고 제자들의 모습은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은 좀 더 신성을 나타낸 쪽으로 다 이렇게 보면 이제 그런 것이 좀 나와요. 나오고 자 그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저자가 누구였나 전통적으로는 베드로의 통역자 마가라고 했어요. 마르코스에요. 마크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공간보면서 그 책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학자들은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정확하게 누구라고 특정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제 고대였던 언어 기술, 책을 기록할 때 기술 방식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마태보금 같은 세리마태를 많이 얘기하는데 이제 학생이 조사한 것도 아니고 마가도 맞잖아요. 그래서 그냥 통상적으로 우리가 마가복음이라고 하지만 이게 그 베드로의 통역자 마가라고 보는 것은 이제 좀 뭐 근본주의자들이나 보수적인 학자들 그렇게 보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누군지 모른다. 이게 아쉽겠지만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기록 연대를 한 70년 보통 이제 70년대로 마가복음이 기록되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죠. 자 오늘 마가복음에서 성저들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누고 금하셨다. 이거 갖다 여러분들이 그 제가 여기 세번역을 해놨는데 개혁개정으로 보시면 이 부분은 이제 그 11장 16절이죠. 11장 16절 한번 개혁개정을 보시면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가치나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기부라는 말 개혁성개혁을 약간 좀 따르게 했는데 자 여러분 마가복음은 이제 주로 이제 그 이 복음을 전한 대상이 이방인들을 많이 대상으로 했다고 해요. 이방인들을 많이 대상 그리고 그 유대 그러다 보면 유대교의 어떤 율법이나 성전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성전적인 어떤 태도가 강하고 반율법적인 게 많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전향적이죠. 율법에 대해서 전향적이라는 것은 율법을 굉장히 호의적으로 여러분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17절하고 18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율법을 폐하라고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이게 마태복음 유효하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새로운 율법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나 이렇게 얘기한다고 새로운 율법을 또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마태복음의 안식일법이나 정결법 문제를 보면 예수님은 굉장히 그 정결법 안식법을 마태복음에서는 굉장히 준수하세요. 준수하시는데 그러나 마가는 아니에요. 마가는 굉장히 반성전주의 그 다음에 반율법주의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성전뜰을 가려줄 물건을 나누고 그 말이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전에서 물건을 나누고 기구를 나누는 건 뭘 의미해요? 장사도 하지만은 제사 물건이에요. 제사 기구 그 다음에 제사에 사용하는 걸 그래가지고 제사를 질려면 뭐 이렇게 뭐 제물도 갖다 해야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걸 그 맛인 거야. 뭐냐면 이거는 이제 성전제도 자체를 폐기하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는 그걸 제거해버린 거예요. 자 누가복음도 여러분 누가복음은 누가복음하고 사도인들은 저자가 동일하고 흩어져 있는 이방 유대인들하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주로 많이 그 독자층으로 하고 있는데 이들은 헬라 문화권에 있지만은 유대교 율법에도 굉장히 준수하고 하나님 경혜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호의적이야. 여러분 그 누가복음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서 처음 어디에 헌화가 되세요. 8일 만에 한례 받으시고 그 시몬에 의해서 성전의 헌화가 되잖아요. 데디케이션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성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예루살렘 성전이. 여러분 사도행 아까 제가 누가복음의 저자하고 사도행의 저자가 똑같다고 그랬죠. 그죠? 여러분 누가 사도행의 1장 8절이 뭐예요? 여러분 1장 8절 외우고 계세요? 한번 해보세요. 성령이 너희에 의하시면 누군지 권율를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율대의 온유래야 사마리아 여기서 시작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래서 성전의 상상 가르치시고 그리고 누가복음 만에 예수님께서 12살의 성전에서 그 율법 토론을 한 얘기가 나와요. 누가복음의 성전이나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도 그걸 갖다가 삭제해버렸죠. 요한은 이 성전을 영자인 것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한은 성전이 뭘 안태한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몸 몸을 나타내는 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해버리거든요. 상기적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봐서 율법에 대한 태도 성전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다르다. 그러니까 이제 마테나 누가에 있어서는 마가의 이 부분을 굉장히 과격하게 들인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 당시에 어떤 사회체계를 봤을 때 일단은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대왕 그 다음에 또 헤롯대왕이 죽고 나서 분모 왕들이 있었고 로마가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제 점령을 하면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대리 통치를 맡겼잖아요. 물론 이제 빌라도나 총독이 직접 통치한 구역도 있었어요. 유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러나 나머지는 이제 다 자치를 하도록 해주고 종교적 자치권 충분히 주었어요. 그들이 종교적 문제에는 그리고 원래 유대인들이 워낙 이제 막 종교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그 종교적 부분에서는 유대인들 특권을 늘렸습니다. 뭐 황제 숭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 면제를 받았어요. 그러나 다른 데에서는 그걸 하겠고 했거든요. 다른 식민지나 다른 어떤 이런 통치하는 나라들에서 그러나 유대인들은 종교적 자율이 충분히 좋습니다. 종교적 자율이 정치적인 것은 로마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성소에 나오잖아요. 종교 사범 유대계 종교에 대한 것은 유대인들이 직접 사용자 할 수 있고 했는데 이 정치 사범은 그 유대인들이 마음대로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정치법으로 몰아간 이유가 자기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손에 아무것도 안 묻히고 코를 푸는 건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굉장히 유대인들로부터 한 지지를 받았잖아요. 그죠? 처음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막 세대의 완전 하나님 나라 어떤 보금 전파하고 하니까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따랐어요.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그게 위험하게 느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사두계파나 유대 귀족들 대지상들이 이 성전을 이데올로게 시킨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통해서 어떤 성전을 통해서 백성들을 지배하고 그 안에 묶어두고 또 로마는 그것을 인정해 줌으로써 어떤 정치적 안정을 꾀하고 이런 시였던 체제를 했었는데 이 마가복은 굉장히 반성전주예요. 반성전주 그래서 성전이나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데 보면 쭉 나와요. 그래서 마가복은 안식일법이나 안식일법이나 정결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반대하는 문자 오늘 부분에서도 그래요. 성전정화 부분이 그렇고 혹시 성전정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토론하시거나 궁금하신 거 있어요? 여러분 책들을 얼마나 읽어나가시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키트 니콜의 책 같은 경우에도 좀 우리 공간보험서 였던 내용들 이런 것들을 공간보험서 문제가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신대원 오셨지만 신대원이나 아니면 THM이나 박사장 갈 때 문제 중에 하나가 또 종합적 문제 중에 꼭 나오는 게 공간보험서 문제를 설명하라 이런 게 나와요. 시납틱 프로블럼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시납틱 프로블럼을 역사에 비교 못해가지고 이런 본문에 대한 이런 걸 통해서 차이가 나고 공동점이 나오는 부분에 대한 어떤 신학적 해석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납틱 프로블럼이라는 게 새해 복음서가 동일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동일한 내용 가운데 차이가 나는 부분들을 신학적으로 설명하려는 다양한 시도들 그리고 이 새해 복음서와 문학적으로 어떻게 연결되고 의존하고 또 서로 이렇게 독립되어 있는지 의존과 동일한 관계를 설명하는 걸 보통 시납틱 프로블럼이라고 하는데 공간보험서 문제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제 공간보험서 문제를 다룰 때 내가 자료편 때도 잠깐 다뤘어요. 우리가 Q보금에 대한 어떤 이야기 Q보금서 혹시 기억나세요? 뭐 도마보금이 Q보금은 아닌데 도마보금이 Q보금의 형태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얘기하고 얘기하는 것은 Q는 사실은 가상의 보금서입니다. 그러니까 발견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이 공간보금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이론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Q문서에 대한 복원을 많이 시도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우리 조태훈 교수님이라든가 아니면 박인희 박사라든가 소기추천 그다음에 김영동 그다음에 옛날에 그 저기 부산장신데 김명수 교수님 이런 분들이 Q에 대한 연구를 했지만 우리 한국은 Q보금서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약해요. 그러나 어쨌든 서구사에서는 Q보금서를 예수님의 어떤 역사 예수 연구함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특별히 두 자료설의 근본이죠. 마가하고 Q자료를 토대로 해서 마태와 누가가 자신의 보금서를 키우겠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Q보금서는 그래서 어록 자료가 많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많다고 예수님의 어떤 장점이 단점이 뭐냐면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 기적 사건이라든가 예수님의 어떤 순환이라든가 부활 이런 게 하나도 안 나와요. 네. 그냥 예수님의 어떤 논쟁이나 다마 시험기사는 들어가지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마태나 특히 마가도 그렇고 누가가 Q자료를 굉장히 중요하게 예수님께로 올라간 자주로는 받아들였지만 그거를 갖다가 Q의 신학 자체를 받아들인 건 아니고 그걸 갖다가 자기만의 어떤 또 보금서를 하는 데 있어서 마가보금에 제시한 어떤 순환 이야기를 더 확장시켜서 Q와 연결시켜가지고 마태나 마가를 만들었다 라는 것을 보통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